미역사의 로건을 그릇받는 마트 하이 장막마 이곳은 미역사의 로건을 그릇받는 마트 하이 이곳은 미역사의 로건을 그릇받는 마트 하이 이곳은 미역사의 로건을 그릇받는 마트 하이 루스 기능에 가 이번 무대에 세라핀의 최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데뷔하자마자 골든디스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기쁘고요 또 리셀라핀으로서 방북을 방문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그런지 더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스 기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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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골든디스크는 저희에게도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간다회와 내일 일제의 시상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정말 멋진 공연을 준비했을 테니 모든 무대를 능력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리슬라 팀에도 정말 멋지고 특별한 모델을 준비했으니까 꼭 지켜봐주세요. 우리 문 perde slots을 저희가 알 수 없 occurrence. 여러분 built the 빠르게 알 수 있는데 기대했던 것은 여러분에는 많은 아이소 Cent Raurb의 누르 œuv 많은 분들께서는 역시 많은 분들의 노력이 많고, 저희 팀은 퍼포원스에 욕심이 굉장히 많고,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이번 골드 미스컬 워거즈에서도 색다른 무대, 그리고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최초 공개되는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젠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이 있었습니다. 전부, 여러분이 처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원래의 현실을 통해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현실을 통해 현실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통해 감사합니다.